겐지는 조금 힘들지 오케이 조합 괜찮다 주력 딜러가 없네 오케이 리퍼면 괜찮다 트레이서는 들어와서 뭔가 할 수가 있는데 겐지는 좀 힘들지 자리 잡고 있는게 아니라서 적들이 수비해서 겐지하면 힘든게 애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멍쳐다니는데 암살하기가 힘들어 막판 승리하고 깔끔하게 이번엔 박물관에서보다 잘 풀리길 바라지 흠 원일 좀 힘들거 같은데 네 힘들어요 원일 힘들어요 시메트라면 더 힘들거 같은데 흐흐흐흐흫 잠시만 자리 잘못 잡았다 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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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 컷 맥크리 컷 나이스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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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맞췄다 맥크리 뒤로 들어와요? 뒤로? 맥크리 안 맥크리 뒤에 왔어요 니퍼 컷 나이스 맥크리 들어와있어요 근데 맥크리 혼자 다 썰고 다니는데? 맥크리 여기 못 올라올텐데 맥크리 컷 맥크리 컷 루시오 컷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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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레비 어디야 루시오 개피 루시오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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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갔어요 레크리 컷 레크리 컷 나이스 겐지 컷 자리를 좀 성격자탄 준비 완료 어 여기 밑에 겐지 아니 레크리 어이구 아아 뒤에 있었네 어이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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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크리 메크리 들어왔어요 컷 컷 메크리 자리를 좀 앞에 잡아야겠는데 레크리 컷 라이나르트 라이나르트 컷 라이나르트 컷 어 다 잘랐다 메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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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누구 들어온거 같은데 아 뭐야 아아 리퍼 들어왔어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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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 리퍼 메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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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균씨 오기전에 내가 막아버려요 쟤이? 오! 장갑아 여기 못 맞겠는데? 깡패네 완전 이번엔 마금 비하자 아 맥크리트 리퍼리퍼리퍼리퍼리 아이고 시크 앗 아 이거 매크리가 둘이어서 어 요번다 요번다 아 뭐해 아나가 떴고 매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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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기 힘들겠는데 라인하트 궁 있어요 조심하세요 1분만 더 버텨 저희 할 수 있어요? 여기 원가 리프다운 리프다운 아이고 조심 한조 2층에 처리 리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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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원까지만 안 들어가면 돼요 여기 원까지만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뒷치기 볼게요 뒷치기 하나 매크리 뒷치기 매크리 다운 다운? 아 역시 큰일났네 이거 오우 아 큰일났다 안 돼 아 큰일났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다 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쏠 도르비언 작업 준비 다 아 속이하네 매크리가 핀나리 매크리 다운 매크리 밀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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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굶 쓸만한 데가 없네 어? 타이어 주세 타이어 주세 왜 틀어달래요 아유 아 아 뒤에 정크렛 정크렛 오른 왼쪽 왼쪽 2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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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요 밴나기 전까지 10초 10초 안 돼 무 있어요 리퍼당 아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무색했습니다 진짜 수고해요 어허 아 여기 머리다 후렴 와 타고양이야 완벽한데 이만 가볼게요 무색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로 정크렛 네 지현 이 의 납 아 응 뇌 납 나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